안녕하세요. 신가기와 지붕공사 전문업체입니다. 금일 소개하여 드릴 현장은 충청남도 공주시 주택시멘트기와 기와입기 지붕공사 현장입니다. 지붕의 방수층을 만들기 위한 방수시트를 지붕 전체에 도포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방수시트 시공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붕의 기와입기 작업을 위한 묵제야지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와 크기에 맞게 묵제를 열십자 모양으로 교차시켜 지붕틀을 만듭니다. 지붕의 소분화돼서 올려진 기와를 한장씩 한장씩 겹쳐서 기와입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시멘트기와는 내구성이 튼튼하고 강도가 강하여 지붕을 시공하면 수십년간은 사용이 가능한 지붕자재입니다. 시공 후에 몇년이 지나고 나서 고객님의 취향에 맞게 기와도색 도장작업도 가능합니다. 시멘트기와 시공 무료상담 무료견적 가능합니다.